지금부터 RDS의 요금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S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구체적인 가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같기 때문에 저는 MySQL로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대충은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MySQL 서버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크게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은 OnDemandDB인스턴스 타입이나 예약DB인스턴스 타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nDemand 예약DB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동작하는 컴퓨터의 사양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백업할 때도 역시나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로 스토리지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데이터 전송은 인터넷 사용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의 컴퓨터 사양에 해당되는 가격 체계들은 단일 AZ와 다중 AZ로 구분되어 있어요 AZ는 Availability Zone 이라고 해서 가용성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역마다 건물이 2개에서 3개 정도 독립된 건물이 있어서 단일 AZ를 쓰게 되면 하나의 건물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위험하겠죠? 다중 AZ를 쓰게 되면 독립된 두 개의 건물에다가 데이터를 동시에 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이제 On Demand DB 인스턴스를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서울을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 컴퓨터의 사양인데요 이 사양은 여러분 EC2 쪽으로 가보시면 그 각각의 이름들이 어느 정도의 사양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당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1시간에 0.26달러를 쓰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요금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하시려면 이거 1시간이니까 요거를 30일로 환산해 보시면 30일에 얼마를 내는지를 보면 좀 더 얘가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감이 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서비스 쓸 때 월간으로 돈을 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수감각이 월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On Demand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예약DB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꽤 복잡해요 자 보면은 1년 계약 한 번에 1년치를 계약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 싸요 훨씬 쌉니다 그리고 3년을 계약하면 그것보다도 더 싸져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이만큼을 쓰겠다라고 사전에 이제 구매하는 거 그리고 3년 이렇게 1년 3년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품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선 전체 선결제가 제일 심플해요 즉 여러분이 한 번에 161달러를 내면 마이크로 인스턴스 사양의 컴퓨터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On Demand로 1년 동안 끄지 않고 항상 켜놨을 때 내게 될 돈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29%가 저렴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저렴한 거고요 보시라시피 3년을 계약하면 53%나 싸진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결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용 인터넷 정액제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인터넷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들이랑 약정을 걸잖아요 예를 들면 난 1년 동안 쓰겠다 이렇게 약정을 걸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인터넷을 안 쓰건 엄청나게 많이 쓰건 간에 여러분이 내는 금액은 똑같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액제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정액저하 같은 것이 선결제 없음이라는 이 타입의 요금 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쓰건 안 쓰건 매월 15.33 달러를 내셔야 되고요 예 그것이 이제 On Demand 랑 비교했을 때는 19%가 저렴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결제 없음과 전체 선결제는 전체 선결제는 돈을 내고 쓴다 선결제 없음은 쓴 다음에 한 달 단위로 낸다 라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양쪽 다 1년치를 무조건 내야 된다 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 부분 선결제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은 여러분이 이제 할인 쿠폰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부분 선결제를 사게 되면 지금 당장은 85 달러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다면 예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6.57 달러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부분은 켜져 있는데 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부분 선결제를 쓰시면 되겠죠 상당히 복잡하죠 얘기가 저도 복잡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요금인 그 온 디맨드와 예약 TV 인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스토리지의 타입에 따라 달라요 범용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비저닝 IOPS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새로 스토리지를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는 마그네틱 스토리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거는 이제 무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범용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저장장치를 큰 걸 빌리면 돈을 더 내야겠죠? 당연하죠 근데 저장장치가 클수록 그 저장장치의 속도가 빨려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도를 지정할 수는 없는데 저장장치의 크기를 키우면 속도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더 비싸지긴 하겠죠? 그런 타입이 있고 대체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느려요 그리고 프로비저닝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저장 공간의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 저장장치의 속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면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속도를 여러분이 직접 튜닝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속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뭐냐면 동시에 접속자가 많지 않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넓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데이터 타입을 그런 데이터의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범용 SSD 스토리지가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아무튼 이걸 좀 보시고요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백업하잖아요 자동 백업도 되고 스냅샷으로 백업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용량에 대한 금액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10기가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스토리지를 저장장치를 구매했다 그러면 10기가까지는 백업 데이터를 보관했을 때 공짜예요 그런데 그 10기가 보다 늘어나게 되면 돈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10기가의 저장장치를 구매했는데 그거를 꽉 채우나요? 아니죠, 그럴리가 없죠 그게 꽉 찼다면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 데이터를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는 사고 우리가 10기가를 샀다면 보통 1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실제로는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업을 한다고 하면 그 1기가를 대상으로 백업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걸 보면 대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백업에 필요한 원시 스토리지가 기본 데이터 세트에 필요한 원시 스토리보다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가 그 저장소의 전체 크기보다 적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요금에 대한 얘기는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요금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수신받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으로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 그 요청은 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응답할 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돈을 내는데 1기가까지는 무료고 1기가부터 다음 9.999 테라바이트까지는 기가바이트당 0.26 달러를 낸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 송신이 또 있는데요 음... 이거 좀 헷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요 얘기는 요건 이제 인터넷으로 데이터 송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를 AWS의 다른 서비스로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WS 밖으로 송신할 때의 금액이고 AWS IDS에서 데이터 송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거 영문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이렇게 영문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 왜 2가 안 적혀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 아마도 IDS의 데이터를 AWS의 다른 서비스로 전송할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는 아무리 많이 보내도 공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AWS 서비스로 보낼 때는 지역 불문하고 0.08 달러를 기가바이트당 내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또 여러 서비스들의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규정들이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대체로 그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아주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거 프리티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AWS의 모든 서비스를 합산해서 데이터를 15GB 이상 전송할 때까지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WS IDS의 가격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아이들과 아이들을 감사합니다.